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숙한 느낌도 되고 팔색조가 다 된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체시카 터졌으시다 제 얘기 듣고 엉뚱한 포인트에서 혼자 알려 갑자기 진짜 진지한 얘기하면 내가 꼬르르르 배에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소리였어? 매니저 오빠가 들었을거에요 사랑이다 그냥 느낌으로 말한 말도 안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 이 사람이다 다시는 못 찾을 사랑이다 그냥처럼 서있는 그 사람들 중에 손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뛰는 바로 그 사람이다 자 일단은